지우는 2의 19 이 레벨도 뒷부분으로 가고 있네요 가장 문장이 많은 귀찮은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레이스 애니멀은 이제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멀 레이스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글의 제목 경주를 했으니까 애니멀 레이스라 했으니까 등장인물은 다양한 애니멀스들이 나오겠죠? 누가 몇등이다 누가 몇등이다 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과 개수를 나타내는 단어는 달라요 먼저 개수를 나타내는 단어와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수를 나타내는 말은 이런거죠 그쵸? 그 다음은 뭐에요? 2 그 다음은 12까지 알죠? 12까지 알죠? 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거 8 인데요 8은 8 쓰는 방법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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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 9 9 9 9 9 10 11 11 9 12 12 12 12 12 12 12 12 요런것들이 개수를 나타내는거구요. 순서를 나타내는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애들이죠. 그래서 스펠링은 쭉 했으니까 중요한 문장만 타이핑으로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쵸. 그래서 12 애니멀. 12니까 한마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거 꼭 붙여야되구요. 12 애니멀.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니까? R. 러닝. 러닝. 러닝의 뜻은 뭐지만? 달리다. 달리는중이면 어떠시 됐으니까? 세가지 문장의 종류중에서? 빌어서. 그쵸.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름대요? 몇 마리에. 그쵸.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중이란 표현은 참고로 개수를 묻고 싶으면 이걸 씁니다. 몇 마리가 뛰고있나요? 몇 마리가 뛰고있나요? 몇 마리가 뛰고있나요? 몇 마리가 뛰고있나요? 몇 마리의 동물관은? 몇 마리의 동물관은? 몇 마리의 동물관은? 몇 마리의 동물관은? 계산 그 Scotia는 놀란다. 몇 마리의 동물관은? 몇 마리의 동물관은? 몇 마리의 동물관은? 몇 마리의 동물관은? 네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쭉 가 볼까요?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세가지 중에서 인젠? 하다씨 하다씨가 더즈죠 그 다음에 The mouse, The mouse, The mouse, 암만 길어봤자 보니까 Is이니까, 하다씨에 더즈가 들어있는거 아니고 그래서 Come이 아니고 Comes가 됐죠 The mouse comes first 계속해서 Second spelling만 한번 확인해볼까요? S-E-A-L-C-O-M-T 그렇죠, Who comes the second? Who comes second? 그랬더니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이게 지금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회 하는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까? 띠순서에요, 띠순서 띠순서 환자로 얘기하면 자, 자가 뱀 아니 뭐야 뭐야 그 쥐란 뜻이거든요 자축인묘진 이런 순서가 있어요 어, 지우는 무슨 띠에요? 내년에는 무슨 띠일까요? 오늘 올해 무슨 띠지? 올해 몰라요 올해 돼지 띠야? 작년이, 작년이 황금 되셨는데 올해 쥐띠에요 올해 쥐띠야? 그러면 내년엔 소띠지? 네, 소가 소띠인데 어, 내년엔 지우의 해네 지우가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요? 네 아, 저기요? 어, 후카운트 세트 그렇죠, 후카운트 세트 세트 스페링만 확인해볼까요? T-H-I-R-B 그렇죠, 후카운트 세트 그래서 세트이면 세트하고 세트는 다른 단어예요? 오케이, 삼등 몇 명? 네, 세트 삼등으로 들어온 애 몇 명? 한등은 한 명이요 한 명이죠 세 번째라는 얘기죠? 세, 세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오케이, 후카운트 세트 오케이, 후카운트 세트 그랬더니, 삼등은?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선생님은 호랑이 띤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어는 호랑이 띤데? 네? 시어는 호랑이 띤데?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띠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엔? 어...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죠, 여전히 라는 스틸 어찌 씁니다 어찌 달리는 중이라고? 어찌 달리는 중이다? 여전히 달리는 중 그렇죠, 이런 걸 보고는 어찌 씨라고 합니다 스틸 같은 단어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더라? 어,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그렇죠,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몇 마리의 동물들이 혹시 보면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Who comes fourth 그렇죠, who comes fourth 그렇죠, who comes fourth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안났어요 헤헤헤헤헤헤 그랬더니 4등은 누구다? 나는, the rabbit comes fourth 그렇죠, the rabbit comes fourth 어, fourth 스펠링 틀린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예, 다음번엔 틀리지 마세요 네, 네 4란 뜻의 4에 th가 붙어있으면 네 몇 번째 이렇게 칩니다 하나씩 선생님 선생님, 지금 몇 시에요? 지금요? 2시 15분요 왜요? 3시에 수학인데 수학 국제가 집에 있어요 에헤이 그 다음에 3시에 수학 국제 5th 그렇죠, 5th 스펠링 확인해 볼까요? F-I-F-T-H 그렇죠 얘도 틀리신 거 알죠? 몰라요 오케이 뭐 했냐면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50이라고 읽고 이거에 뜨는 50이란 뜻이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15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15구요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5등으로 들어오네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오케이 그 다음에 6등으로 오른 친구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6등은 맞았구요 오케이 그랬더니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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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8th 이렇게 쓰면 되죠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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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현이 보입니까?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sheep comes eight The sheep comes eight The sheep comes eight Who comes ninth Ninth 스펠링 확인해 볼까요? And i and th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그랬더니 고등은 The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그럼 계속해서 Okay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Who comes tenth Who를 여기는 how라고 써는데요 Who에요? Who comes tenth Okay 그랬더니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Chicken 스펠링 C-H-I-C-K-E-N 어제 틀렸던거 오늘은 맞았네요 The chicken comes tenth 그 다음에 Eleven 스펠링 확인해 볼까요? E-L-E-V-E-N-T-A-C E-L-E-V-E-N-T-A-C Eleven은 11입니다 1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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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Who comes 11th 12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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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2t 10th 감사합니다.